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경기 김포에서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쳤습니다.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 1분쯤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에서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A양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.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중학생인 A양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 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.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이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offic Geme이 불가능한 경과 신호이완 여부